하... 드디어 졸업이다... 이 학기도 이제야 해방이네... 어이! 어이! 학생! 어? 학생 학생! 아... 저요? 오늘 혹시 졸업해? 어... 아... 네! 하하... 졸업 축하해! 특별히 학생이 너무 뷰티풀 온라인이니까 우리 집에 꽃 사러 오면 내가 특별히 3만 원인데 학생은 좀 이쁘니까 내가 15,000원만 받을게 아... 진짜요? 감사합니다... 야! 요르르! 응? 어? 현동아! 좋은 아침? 아... 좋은 아침... 근데 뭐야? 너 꽃 사게? 아... 아니... 예쁘길래 구경했어! 가자! 야! 근데 너 오늘 졸업식이라고 꾸민 거야? 좀 이쁘네? 그러면 지금 오늘 풀메이크업 하고 왔는데?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... 꺄리릭 꺄리릭... 하하하하하하하하 얘들아 안녕! 전 아침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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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. 다들 안녕! 아... 아... 불길해... 아이 추워... 아이씨... 왜... 졸업식은 2월에 하는 거야! 죽게! 아... 그건 말이야... 12월이나 1월에 졸업식을 실은 초중고 학교가 옛날에 엄청 많았는데 2월에 졸업식을 실시하면... 안 물어봤어! 아... 으응... 이젠 졸업이니까... 반장이 저... 설명 중 이야기도 마지막이네? 하하하하... 그러게... 아이... 안 들어도... 안 섭섭할 듯... 하하하하... 으응... 아... 은혜... 파우더 개잘 발렸는데? 허... 허... 진짜... 어... 파우더 오늘 잘 찍어 발랐네! 어우 리브 뭉쳤다예! 야야야야... 아... 왔냐... 어... 하... 또... 또 그냥... 야...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도 아닌데... 화장을 또 오지게 했네요... 야... 남이 뭘 하든... 넌 제발... 니 얼굴에 신경 좀 쓰세요! 제발...! 야 씨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그랬어 너네 엄마니까 제발 거울 좀 보세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다들 자리에 앉으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? 네 졸업식이에요 졸업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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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업식이에요 졸업식 그래 맞다 졸업식이지 그런데 마지막까지 나한테 혼이 나야겠어?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아니 쌤 중국어가 자꾸 여자애도 돌리잖아요 얘가 임포스터가 확실해요 임포스터? 뭐 뭐? 아니 쌤은 그런 것도 몰라요 아니 쌤 진짜 나이를 너무 잘 드셨다 얘들아 선생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이건 자연스러운 세대 차이란 거야 신세대와 구세대와 사이에 차이점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일성 언어의 말이라고 미안 얘들아 어쨌든 오늘 졸업식이니까 헤어지려니까 막상 슬프구나 어쨌든 웃으면서 헤어지자구나 강당으로 집합하해 강당으로 집합하해 나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믿기만 했는데 막상 헤어지려니까 좀 슬프네 아 그러게 얘기를 찔수록 선생님이랑 사진 많이 찍어둬야 되는데 야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어 나 오늘 어 카메라 찍으려고 셀카봉도 가져왔다고? 야 이런 센스쟁이 예 바로 찍어볼까? 어 잠깐만 야 루루야 나 오늘 너무 이쁘지 않아? 야 미쳤다 미쳤다 아 티토 꺼? 고? 아 고 고 고 고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인여중 졸업생 여러분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고 습득한 결과 오늘 이 자리에서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오늘 내 졸업식인 거 까먹은 거 아니야? 아 아 씨 야 루루야 어 훈아 끊었냐? 응? 좀 더 자도 돼 아 어 어 자 여러분들 말이 너무 길었죠? 여러분들은 이제 청출입니다 졸업하고 잘 지내보세요 이상입니다 아이고 우리 딸 졸업 축하한다 요루루 졸업 축하해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이 차가 엄청 막혔지 뭐야 응 맞아 야 요루야 여기 있었구나 야 애들 다 모아놨어 사진 찍으러 가자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요루 친구 이현동이라고 해요 어 그래 니가 현동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그래 아 잠시만 잠시만 어 현동아 우리 사진 좀 찍어주라 자 여기 핸드폰 여기 여기 이걸로 사진 좀 찍어줘 알겠어 아 아아 아빠 엄마 아빠 카메라 보고 웃어 아 웃어 웃어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치즈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잘 나왔어 잘 나왔네 이제 우리 사진 찍으러 가자 아빠 아빠 엄마 나 친구들이랑 사진 좀 찍고 올게 응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아휴 야 좀 좀 좀 옆에 잘 서봐 아휴 아휴 야 근데 우리 사진은 누가 찍어주냐 어 아 아 늑대야 늑대야 이리 와봐 어 어 어 어 어 나 우리 사진 좀 찍어줘 어 어 어 아 아 알았어 잘 못 나오면 죽는다 야 잘 찍어 잘 야 이쁘게 좀 표정 표정 자 하나 둘 셋 김치이 김치이 티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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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다 야 피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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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야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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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하하하하 이거 표정 뭐야 표정 하하하하 와 뭐야 야 중국어 얼굴 무슨 일이야 하하하하 야 씨 자 자 잠깐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명 다 다섯 명 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뭔데 뭐길로 호들갑이야 야 별일 아니기만 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쟤 쟤가 왜 이 사실에 나오는 건데 어 어 어 어 이게 뭐야 아 왜 뭔데 야 나도 좀 보자 아 아 뭐야 이거 야 뭐야 아 야 장난치지마 아이씨 아 누가 이런 장난치는 거야 아까 아까 개야 아니 뭐 뭐 좀 괴롭혔다고 뭐 이런 장난치는 거야 뭐야 이거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는 얼마 전 학교에서 자살한 친구가 함께 찍혀 있었다 내가 좀 괴롭혔다고 죽어놓고 짜증나게 졸업식 사진에 나오네 아 아 그럼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